진짜 거짓말 아니고 멤버들이 다 확인했어요. 초콜릿이 이렇게 있잖아요. 먹을 때 초콜릿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. 녹았을 때 이렇게 막 문지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. 뭐 그런 겁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러분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. 제 배에 이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. 섹시함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. 콘서트를 다시 한국에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. 콘서트 외에는 뭐 기대도 하지 마세요.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복근 따위는. 그래서 다 가리고 나오시는 거예요? 아 그럼요. 콘서트 준비 전에 한 2주일 전에 시작해요. 아 지금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한 달 지하에요.